다귀부탁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의 국내 수제화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두 가지 종류의 화분인데요. 빗살현의 2번입니다. 반드시 2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빗살, 여주 빗살현의 2번. 3개의 화분 3만원. 개당 만원이네요. 색상 랜덤입니다. 여러분들 색상이 랜덤이라는 점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나 이 색상으로 안 왔는데 이러시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녹색, 보라색, 빨간색 있잖아요. 약간 핑크인가? 이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빗살 색감은 여러분들 랜덤 발송이 되어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번호도 이 여주 빗살현의 시리즈가 여러 버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어우 그림자가 지네. 여기서 반드시 번호까지 기재해 주셔야 돼요. 밑에가 이게 원형인데요. 상공을 사각으로 만들었어. 상공을 사각으로 만들어서 정리하기 쉽게 공간 덜 차지하게 이렇게 세심하게 만들어놨네요. 자, 이런 디자인 화분은요. 흙이 덜 들어가고 물빠짐이 매우 빠르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다육이 분갈이 할 때 뿌리 뺄 때 진짜 수월하게 나오는 그런 구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조 아주 좋아합니다. 가로 사이즈 13cm에다가 세로 사이즈 높이가 13cm의 높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빗살 무늬 가지고 있고요. 물마름이 굉장히 좋고 게다가 무게가 가벼워서 굉장히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여주 빗살 현의 2번입니다. 3종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 3만원, 번호 2번, 현의 빗살, 현의 빗살이 뭐야? 여주 빗살, 현의 2번 꼭 기재해 주세요.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3종 3개에 3만원, 개당 만원, 색상은 랜덤 발송이 됩니다. 이 밑에 여기 동글동글한 거 이쁜 건 뭐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여주 빗살, 얘는 단지예요. 현의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지는 경우에 좀 롱분일 때 또 현의 라는 이름이 또 붙여지더라고요. 여주 빗살, 단지 스타일 6개의 화분 3만 5천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까만색이죠? 얘도 보면은 둥글둥글한데 상공을 여기 약간 둥근, 프릴 잡힌 사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물레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전을 만든 다음에 한 번씩 손으로 또 만져가지고 이렇게 좀 공간 덜 차지하고 정리하기 쉽게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신 겁니다. 가로 사이즈가 12cm에다가 높이가 10cm인데요. 무게가 가벼워요. 그래서 분갈이 빨리 하고 싶어서 제가 요 녀석 언박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요 여주 빗살 단지 6개의 화분 3만 5천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당 가격이 얼마야? 6천원, 6,6에 36, 6천원. 6천원도 안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국내 수제화분이 요 정도 가격이면 요거는 하늘색, 그 다음에 얘는 빗살이 빨간색, 화로 모양이죠? 단지 모양, 빨간색, 그 다음에 얘는 핑크랑 주황 있습니다. 요 녀석 색감, 디자인, 그 다음에 물마름 아주 좋고요. 아우, 그림자 글씨 많이 줬다. 물마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가벼워서 저는 가장 좋습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꿋그릇의 국내 수제화분. 여주 빗살 현회 2번 3종 3만원. 헷갈린다고요? 헷갈릴 거 없어요. 그냥 자막 보시고 쓰세요. 그 다음에 여주 빗살 단지 6종 3만 5천원. 개당 가격이 6천원도 안 가는 가성비, 우주 최고 가성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여주 빗살 단지 6종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국내 수제화분, 그 다음에 가성비 정말 최고인 수입화분들 종류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